여름이면 온 땅에 꽃 양큰자가 깔리는 내가 태어난 그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새들의 노랫소리가 남쪽으로 남쪽으로 울려 퍼지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난 나라 리선투서울 5월 3일 극장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선투세울 캠도 데이비슈입니다 프레디 역할을 맡은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역의 대우 옥강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선투세울은 프레디, 25살인 프렌치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프레디의 여정을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디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서울과 한국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담은 서울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현대미술처럼 여러분들을 매혹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5월 3일 극장에서 체크인 해주세요 티켓 확인 도와 드리겠습니다 티켓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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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확인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면 묵고 갈래 굿 걸그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중 라면 자세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